이네틴 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 컬러 되게 이쁘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제 자라에서 제가 주문했던 아이가 왔었어요 이렇게 어제는 계속 일하고 이것저것 할게 많아가지고 언박싱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다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자라나 H&M이나 뭔가 주문하고 나면은 사이트에서 봤던 거랑 전혀 다른게 와가지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서 오늘도 실패할 줄 알고 그냥 확 뜯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너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날 잡고 여러분들한테 착작 영상이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가지고 얼른 닫아놨고요 니트로 만들어진 이 탑만 주문한 거 박스에서 살짝 꺼내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토론토 날씨가 좀 봄 같아졌어요 오늘 한 19도에서 18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얇은 니트를 입고 그리고 캐시미어 가디건 이렇게 걸쳐주고 가볍게 나갔다 올 겁니다 새소리 들리죠? 완전 봄이야 여기는 좀 꽃이 예쁘게 피어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비싼 동네여가지고 다운타운스럽긴 하지만 예쁜 집들이 좀 많아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저쪽 건물이 많은 저쪽은 욕빌이라는 곳인데 거의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청당동 같은 느낌? 요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 욕빌 도착을 했고 토론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rending 것 같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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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이트로 포인트를 줘도 이쁜 것 같아요. 화이트가 의외로 제 넘버원이었어요. 진짜 슈즈 핏이 엄청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게 나와서 신었을 때 발이 조금 예뻐 보이는 느낌? 이게 스퀘어토처럼 살짝 앞이 납작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앞부분으로 빠지는 이 라인이 되게 샤프해 보여서 스틸레토 같은 거 신었을 때 발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 거가 보완되면서 발이 조금 더 이쁘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인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위에 이렇게 화이트로 포인트 주고 이렇게 화이트 인헤즈 뮬로 컬러를 맞춰줘도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헤즈 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옆 라인이에요. 옆 라인 부분이 딱 신었을 때 발등에서부터 이 끈까지 이렇게 닿는 이 구간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저는 보통 여성스러움이 되게 미니멀하고 심플한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작은 여성스러운 포인트들을 즐기거든요. 다른 곳은 사실 다 탑도 캐주얼하고 하의도 클래식하고 페미닌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이렇게 딱 신발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더 관건은 이 화이트 슈즈가 데님에도 너무 청쾌하게 예쁘게 신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님 착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기대했던 탑이에요. 이 쨍한 파란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쿨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쨍한 파란색 탑을 하나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자라에서 또 업데이트를 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자라에서 데님을 항상 항상 실패를 했어요. 얘도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피팅해보려고 주문했는데 필수는 되게 잘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원단 고시감이 너무 빳빳해가지고 근데 한 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면 주름 왕창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화이트 와이드 진에 이렇게 이네즈뮤을 딱 신어주면 또 예쁘니까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다. 이 탑은 진짜 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쵸? 괜찮죠? 그리고 다음 착장은 제가 이 탑은 작년에 샀던 건데 너무 핏도 좋고 컬러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 잘 입었었거든요. 이 밑에 자라 실키 팬츠 입어주고 라일락 이네즈뮤을 신어주면 딱이에요. 이 컬러 되게 예쁘지 않아요? 되게 은은한 라벤더 컬러인데 좀 살짝 봄 기운이 느껴지는 정도의 차분한 이 라벤더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조금 주름이 가있는데 너무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신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살짝 구김이 있는데 예쁘죠? 지금 전체적으로 상의 컬러 포인트가 있고 소재 자체도 실키한 세틴 텍스처감의 애들이라서 좀 많이 튀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이 자체만으로도 그럴 때는 이렇게 슈즈 컬러를 살짝 뮤트된 라일락 컬러로 신어줘서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입어줄 예정입니다. 컬러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이비 컬러여서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비 자켓을 하나 더 구매하고 싶어서 자가에서 얘를 주문을 했었어요. 얘는 되게 핏한 딱딱한 그런 소재인데 얘도 되게 마음에 들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위에 재킷이랑 셋업으로 같이 입으려고 세트 슬랙스도 구매를 했어요. 엑스트라 스몰이 어느 정도 또 26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엑스트라 스몰의 웨이스트가 너무 통이에요. 조금 아쉬워요. 이 컬러는 누구나 누구나한테 스테디셀러일 텐데 블랙입니다. 블랙은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의 착장에 신어주고 싶었어요. 로우 라이즈 니트 미디 스커트와 차분한 뮤트 컬러의 시스루 니트 탑을 코디했어요. 살짝 답답해 보이거나 탁해 보이지 않으려고 글로시한 레더를 사용해줬어요. 이렇게 은은한 광택감이 포인트입니다. 이 광택감이 너무 튀지 않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도치 않게 스포일러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으로 가격 먼저 물어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벤트 어떤 거 진행하는지 물어봐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난번에는 이벤트를 댓글을 달고 또 그 댓글 단 거를 캡쳐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서 그래서 조금 이벤트 참여를 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벤트를 두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영상 댓글 이벤트예요.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컬러 그리고 본인의 사이즈 이렇게 기입을 하셔서 어떤 착장과 함께 입고 싶은지 같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그램 태그 이벤트인데요. 오늘 제 영상에서 이네즈 뮬이 나오는 마음에 드는 부분을 캡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에 제 인스타그램 그리고 댄 오피셜 인스타그램을 함께 태그해 주시는 거예요. 스토리에는 꼭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컬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발 사이즈를 같이 기입해 주셔야 돼요. 추첨을 통해서 이네즈 뮬을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가 두 개인 만큼 둘 다 응모하시면 아무래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작년에 진행했던 지오 샌들 생각하면 지오 샌들은 조금 아이코닉한 느낌?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클래식하고 여성스럽고 멋지고 예쁘고 기본에 충실한 뮬이에요. 착화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발이 평발이에요. 아주 평발은 아닌데 살짝 반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으면 발도 아픈데 무릎에 되게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번에 굽도 너무 높지 않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디자인을 했고 착화감은 정말정말 자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예쁜 내 새끼라지만 자랑만 이렇게 늘어놓고 있으면 너무 자랑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예쁜 걸 어떡해요. 그죠?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90년대 스타일 아이콘들 보면은 그 헐리우드 배우들 스타일 보면은 뭘 막 이렇게 어렵게 코디를 한 건 아닌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룩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이제 일 마쳤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러면 저도 인에즈뮬을 신고 외출을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랑 이 근처에서 만나서 칵테일 한 잔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까 전에 입었던 거 그대로 입고 캐주얼하게 나갔다가 올 거라 그냥 원래 잘 입는 점퍼랑 아까 입었던 스커트랑 그리고 인에즈뮬 신고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피치 샹그릴라 시켰고 칼파치오라는 걸 시켰어요. 레이, 찌어즈! 나와도 돼, 너? 너 지금 예뻐. 보여줄까? 예쁘다고. 나 진짜 다크스쿨이야. 아, 진짜. 나 정말 오늘 정말 막 나온 거야. 막 나왔지만 예쁜 그녀. 내가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괜히 다크스쿨이야. 신고, 나스쿨이야. 마린 린. 원 슬라이스, 플리스. 아 이렇게... 귀여워. 다양하게 골랐다. 맛있나요? 맛없어요? 뭐야? 야, 좀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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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친구 생일파티 있어서 킹스트리트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신발은 그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 라벤더로 깔맞춤해서 신고. 그러면 친구 생일파티 하고 올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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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